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드디어 이해찬이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쌍방울 측이 이화영의 요구로 이해찬에게 매달 3천만원, 매달 3천만원씩 총 7억 2천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즉 이화영의 뒷배가 바로 이해찬 아니냐는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포착이 된 겁니다. 아울러 최근 친중 반미 발언과 천안한 망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인선을 이해찬이가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민주당의 상황 이해찬을 둘러싼 검찰사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알려줬던 이 알려줬던 금액 말고도 이화영이가 매달 수천만원씩 쌍방울에게서 돈을 더 받아갔다는 내용인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이가 이해찬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쌍방울 측은 배달 사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 구속 직전까지 쌍방울에게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자금 1억과 법인카드 4억 그리고 맞춤 양복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현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매달 3천만원씩 2년 동안 이화영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시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모두 합하면 7억 2천만원에 달합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돈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님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금은 김성태의 개인 돈을 쌍방울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직원이 은행에서 출금을 하고 앞에서 기다리던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에게 그 돈을 건네면 방용철 부회장은 이해찬과 같은 건물을 쓰는 이화영의 사무실로 가서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실제 출금 기록과 이동 동선 등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는 진술 가운데 횟수 8번을 특정했습니다. 다만 이화영이가 받은 돈을 정말 이해찬에게 건넸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쌍방울 측은 이해찬에게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이화영에게 줬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화영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밝혔지만 이해찬 측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의 양심 선언까지 나왔는데 최근 논란을 빚고 사퇴한 이래경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배경에는 이해찬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즉, 배북송금 의혹의 이화영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배후에서도 이해찬이가 이 뒤에서 상황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검찰의 철저한 사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의 방문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원내부 대표단은 내일인 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문배 기조실장과 옥미선 선거정책실장을 만나서 성관위원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수용 촉구 등 후속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에도 성관위를 방문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사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관위는 북한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성관위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감사와 함께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인원이 계속 늘면서 의혹이 불거지자 더욱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의총을 열고 성관위원 전원사태와 감사원 감사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오늘인 현충일에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성관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거센 국민적 분노에 등 떠밀린 중앙선관위가 이제야 감사원의 감사수용을 검토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대변인은 어제는 성관위의 제외 공관 파견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며 성관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딱 하나.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태학 성관위원장을 비롯한 성관위원의 전원사태로 일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들이미는 것도 스스로 당당할 때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인사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특권의식만 내세운다면 성관위는 존립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대변인은 성관위가 인사비리 직무 감찰만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기류에 대해 어떻게든 정상적인 감사만은 모면해 보겠다는 비겁함마저 일킨다며 위기 앞에 머리를 처박은 덩치 큰 타조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성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성관위를 마냥 두드려온 민주당도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대충 뭉개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성관위도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이날 YTN 뉴스YD에 출연해서 지금 성관위에서 독립성 운운하는데 인사채용을 하면서 나온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대체 정치적 중립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며 이 부분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꼬집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해야 제대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법을 따지지 말고 우선 성관위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관위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8일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청년들의 잇따른 항의 방문을 통해서 성관위원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